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1800만 화소와 터치 가능한 회전 LCD, 그리고 더욱 강화된 하드웨어로 무장한 캐논의 새로운 DSLR EOS650D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OS650D는 EOS 시리즈 최초로 터치 LCD를 채용했습니다. 기존의 EOS 시리즈처럼 조작 버튼과 다이얼이 마련되어 있지만 터치 LCD를 통해 대부분의 설정을 매우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LCD 좌측 하단의 Q버튼을 터치한 후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감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메뉴도 모두 터치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터치 LCD는 라이브 뷰 상태에서 초점을 맞추고 사진을 촬영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터치 셔터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LCD에 보이는 피사체를 터치하면 사진이 바로 촬영됩니다. 터치 셔터를 끄고 LCD를 터치하면 피사체에 초점만 맞출 수 있는데 AF 트래킹 기능을 켜면 최초의 터치한 피사체를 계속 추적하면서 초점을 연속적으로 맞추게 되므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효과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터치 LCD는 사진을 재생하고 감상하는 모드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처럼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고 다음 장의 사진을 빠르게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EOS 650D는 이전의 DSLR에 비해 더욱 강력해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지원하는데 동영상 촬영 시 서버 AF 기능은 EOS 650D에 추가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별도로 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피사체를 추적하면서 계속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마치 캠코더를 사용하는 것처럼 편리하게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EOS 650D는 FHD 동영상 녹화가 가능하며 1280x720에서는 초당 60프레임의 고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EOS 650D에는 최대 8초의 영상을 연속적으로 촬영해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주는 비디오 스냅샷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녹화 버튼은 전원 스위치로 통합되어 빠르고 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위치한 스테레오 마이크를 통해 동영상 촬영 시 깨끗한 음성 녹음이 가능합니다. 마이크 레벨은 별도로 조절이 가능하며 윈드 필터와 감쇄기를 통해 음성 녹음의 품질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측면에 위치한 단자를 통해 스테레오 외장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OS 650D는 새롭게 추가된 유화 효과와 수채화 효과를 포함해 총 7가지의 필터 효과를 제공합니다. 사진을 촬영한 뒤 카메라에서 간단히 조작만 하면 재미있는 효과가 추가된 사진을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어려운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터치 LCD를 통해 적용되는 효과를 미리 확인하면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효과가 적용되는 강도도 단계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모드 다이얼에 추가된 HDR 역광 보정 모드는 노출이 다른 3장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촬영한 뒤 합성해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표현력을 더욱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역광 상태에서 하늘이 하얗게 날아가 버린다거나 피사체가 어둡게 묻혀버리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삼각대 없이 야경 촬영 모드는 야경을 촬영할 때 4장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촬영하고 합성하여 정상적인 노출의 야경 사진을 만드는 기능으로 삼각대가 없어도 야경을 쉽고 깨끗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오스 650D는 1800만 화소의 시모스 센서를 채용하고 있으며 고속, 고화질의 영상 처리가 가능한 디직5 이미징 프로세서를 바탕으로 대폭 향상된 고감도 전오이즈를 구현하고 다양한 촬영 편의 기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오스 650D는 ISO 100-12800이라는 넓은 범위의 상용감도를 지원하며 확장할 경우 2560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ISO 오토 모드에서도 100-6400의 폭넓은 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당 5장이라는 충분한 속도의 연속 촬영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피사체를 순간적으로 포착해 촬영하는 것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9개의 AF 포인트는 모두 크로스 타입으로 한층 정교해진 포커싱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EF 40mm 팬케이크 렌즈와 EF-S18-135mm 렌즈는 스테핑 모터를 채용하고 있어 AF 작동 시의 모터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 시 카메라로 유입되는 소음이 최소화됩니다. EF 40mm 팬케이크 렌즈는 크기도 매우 작기 때문에 DSLR의 휴대성을 더욱 향상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오스 650D는 1800만 화소의 CMOS 센서와 디지크5 이미징 프로세서를 바탕으로 초당 5장의 연속 촬영, 터치가 가능한 회전 LCD, 향상된 고감도 촬영 지원, 서버 AF 기능을 통해 강화된 동영상 촬영 등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캐논의 새로운 DSLR 카메라입니다. 특히 DSLR로 사진에 입문하는 초보자를 배려하는 기능이 많이 추가되어 한층 편리한 촬영 환경을 제공해주게 될 것이며 캐논의 다양한 렌즈군을 바탕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즐거움을 충분히 맛볼 수 있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으로 이오스 650D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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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